편하신걸로? 편하신걸로? 네네네 아 아 이걸 좀 제가 낮춰서 하겠습니다 셋 셋 셋 네 옆으로 그래야 한 프레임이 또 나오니까요 예쁘게 좋습니다 자 들려들일곡은 빗속에서 라는 노래입니다 저희 작품에서 빗속에서 라는 노래 어떤 곡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형 형 아 빗속에서 라는 곡은 저희 이제 유석이가 되게 건조해요 건조한 친구예요 그래서 촉촉한 비로 제가 잔뜩 적셔주는 노래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뭐 설명하실거 있나요? 이 빗속에서는 유석이 정민에게 마음을 활짝 여는 가장 중요한 넘버 중에 하나구요 그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또 아름다운 선율을 갖고 있는 곡입니다 네 아까보다 더 활짝 여는 네 유석이 마음을 활짝 여는 빗속에서 라는 곳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찬달합니다 피운거 인석아 나가자 야 어디가? 건조한 애랑 있다 보니까 나까지 건조해져서 빨리 와 아니 사람들이 정신나간 놈이라고 하지 않을까?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여기 있는 것보다 낫지 빨리 와 너는 먼 서림도 하나 없이 달려가 아 시원하다 비를 맞으면서 하늘은 날 것 같은 너 아무도 신경 안 써 빨리 도시 안에서는 답답해서 숨독 못 쉬어 거친 시선들이 거슬려도 아무 일 없는 척해 마음 속 깊은 곳 엉켜버린 곳들 하나씩 풀어봐 두려워하지마 두려움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닐 거야 깊이 숨을 쉬어 보면 느껴지는 네 냄새 들여 봐라 숙인 고개 들어보면 쏟아지는 빗방울 푸는 소통이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벽 같아 그리우자 시간으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소리내서 웃어봐 예를 들어 그렸던 것처럼 한초 폭풍 저 예쁜 시간 너머 세상 내가 있어도 된 걸까 너와 함께 웃어보자 어색하지마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뜻처럼 뛰는 가슴 가는 대로 움직이는 이 순간 아무 생각하지 말고 소리내서 웃어봐 우리 버스킹하러 가자 우리 버스킹하러 가자 버스킹? 갑자기 왜? 난 네 음악을 여기 어디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쓴 시에 네가 만든 음악을 익히는 거야 어때? 네가 쓴 밝은 일 속에서 아무 일 속에서 우리 함께 웃었어 숨을 두는 거야 내가 본다 이 순간을 언제 마치고 못 찾았을 때 간직해 있지 않게 달들을 보이며 따라서 오아시스는 색깔을 찾아 썼어 저 시간은 길을 웃어 널 만났어 널 만났어 우리는 가슴 가는 대로 움직이는 이 순간 선거워 우리 같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럼 일 속에서 웃어봐 눈부신 지금 우리 가자 네? 가자 어? 비 오는 거 네!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석이의 마음이 아주 활짝 열렸습니다 자! 다음 곡이죠 날씨 맑음 가끔기